2층으로 가야되나? 여기 그때 왔을 때도 머리가 하얗어 근데 이번엔 머리색이 많이 차분해졌어 곡 따라가는 거 같아 당연하지 곡에 맞춰서 컨셉을 잡으니까 그건 당연한 소린데 나 지금 좀 내 손이 마음에 안 들었어 손톱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좀 좀 마음에 안 들어 손가락이 원래 되게 긴데 잘라서 좀 짧아보여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끊겼다 실망이다 음 맛있다 먹어봐 치즈가 완전 말랑말랑 부끄럽고 음 맛있다 나는 어릴 때 과외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학원을 안 다니고 난 과외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과외 쌤들이 오면은 항상 나랑 놀았어 내가 놀게 만들었어 한 2시간씩 수업하면 1시간은 막 수다 떨다가 쌤도 그러다가 정신 차리니까 나한테 홀려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어? 공부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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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얘는 눈이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래 응 재밌을 거야 어 너무 웃기다 물을 더 묻혀줘 아! 아!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저 면적이 가지고 어 다 적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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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기나 여기 여기다 똑같이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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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영수야! 마이 루프 이리 와봐 왜 내가 내 앞에 보면 이래 영수야 이게 뭐야 아이고 어떡해 영수야 웃어봐 쟤 아 귀여워 미치겠다 영수야 너 이렇게 생겼니? 영수야 아니야 밥 먹을까? 영수 밥 먹을까? 영수야 이거 뭐야? 이거 먹을까? 아 맛있다 돌사진 찍는 거 같아 영상 여기 봐봐 여기 너무 귀여워 너는 알아? 알고 있냐고 진짜 진짜 너 너무 귀엽다고 너무 귀엽다니까 귀엽다고 100번 말하는 거야 너는 아니? 너의 귀여움 너가 그러고 있으면 내 심장이 좌스러지는 걸 알아? 응 쳐야지 쳐야지 아 귀여워 두 개 두 개 줘 말 잘했어 이제 없어 아 급실방 너가 줘 너가 줘 너가 줘 너네가 아 귀여워 아빠 진짜 먹고 싶어 야 이거 쳐 영수 이거 치자 영수야 이거 벨 쳐 벨 치려고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영수야 이거 쳐야지 이거 쳐 아 뭐야? 뭐야? 저 뭐야?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쳐? 아 옳다 나친 거 맞지? 아 너 왜 다 먹고 치냐고 계속 계속 날아가고 아 아 아 막 치고 난리가 났어 하이파이브 옳지 우와 하이파이브 너무 세 저 위에 더 위에 더 위에? 벽에 붙어도 돼요? 감독님 근데 진짜 제 머릿속에 있던 그런 색이에요 차이 나요? 네 잠깐만 잘 안 나오네 아 아 오 마이 갓 아니 하고 하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conos 그 아메 하아 저 う 감사합니다.